수아의 김책 36쪽입니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1번부터 4번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말로 한마디 한마디 해보시고 나서 선생님의 예시담원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5초 생각하시고 재생버튼을 다시 누르세요.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흰 토끼 3마리와 회색 토끼 3마리가 있어서 토끼는 모두 6마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두번째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잠시 일시 멈춤하고 5초 있다가 생각하고 나서 예시답안을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멈춰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뭇가지에 새 3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가 더 날아와서 5마리가 되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뭇가지에 5마리가 앉아있었는데 새가 2마리 날아가서 3마리만 나뭇가지에 남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3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고 선생님의 예시답안을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잠시 일시 멈춤 자, 한번 볼까요? 연못에 오리 5마리가 있었는데 3마리가 밖으로 나가서 5마리가 연못에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4번 어왕 그림이 있네요. 이것도 생각해보시고 선생님과 예시답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시 멈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왼쪽 어왕의 물고기, 주황 물고기가 3마리가 있고 오른쪽 어왕의 녹색 물고기 4마리가 있으니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가 1마리 더 많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 합판이 7마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얘는 연수예요. 자, 생각해보시고 5초 이따가 선생님이랑 예시답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시 멈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수네 가족은 남자 2명, 여자 2명이므로 모두 4명이다. 또는 풍선 4개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3개를 가지고 계시니까 연수는 1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자, 남자 2명, 여자 2명이다. 자, 여기 이분은 엄마예요. 자, 이분은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여자 2과 남자 2이 있었고 자, 아니면 풍선, 연수 동생 풍선 3개, 연수는 1개를 가지고 있어서 총 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6번 그림을 보고 여러가지를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시답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일시 멈춤 5초 시작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물에 올라가 있는 어린이가 4명, 뛰어오는 어린이가 2명이므로 모두 6명이다. 또는 그물 쪽에서 노는 어린이는 6명, 그네에서 노는 어린이는 3명이니까 그물 쪽에서 노는 어린이가 3명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서 이 말이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여러분들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